안녕하세요. 저는 개원중 3학년 내신 수업을 맡은 전혜은 강사라고 합니다. 우선 교과서와 시험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는 동화 2를 쓰고요. 시험범위는 대략 2, 3가 정도가 나갑니다. 개원중의 내신 경향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수령 문제에 많은 배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한 문제당 6점이 배점되는 등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독해, 문법, 어휘를 풀며 있어서 글의 문맥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특히 독해는 내신에서 가장 많은 문항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주제를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고난도 객관식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문장 중에서 맞는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주관식인데 글의 흐름에 맞게 어형을 변화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휘는 영영풀이 뿐만이 아니라 이 단어가 문장 속에서 잘 어울려서 잘 어울려서 문장이 잘 진행이 되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킬러 문항 중에서 그 문법 문제인데요. 보시다시피 A에서 F 중 어법상 올바른 문장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죠. 즉 여기서는 투부정사라든지 의미상의 주어라든지 이러한 문항에 있어서 한 가지만 알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 서다편 문제에서 보면 1에서 3번에서 각각 틀린 단어 하나씩을 고쳐서 어형을 변화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즉 이 내용에서 흐름이 능동인지 수동인지 아니면 수능형처럼 원오브 플러스 복수명사인지 단수명사인지 이것들을 학생들이 제대로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해입니다. 독해는 보시면 전체적인 글을 읽고 주제 글을 파악을 한 다음에 논리적인 추론에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주제와 세부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휘입니다. 어휘는 영영풀이는 물론이고 이 어휘가 문장에 들어갔을 때 어울리는지 또는 단어 간의 관계가 나머지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작입니다. 영작은 여기서 보면 old나 enough를 꼭 사용해야 할 것 해서 이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문제인데요. 당연히 문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저희는 좀 더 어려운 문제에 대비하고자 통문장 암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KNS의 관리 방안입니다. 우선 철저한 교과서도 분석을 하고 부교제도 분석을 하고 또 이것을 학생들한테 채화시키기 위해서 매시간 본문 및 대화문을 암기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 수업이 중요한데요. 개념부터 천천히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문법이나 서수령에서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그 문법 수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녹화를 해서 필요한 학생들한테는 녹화본을 제공해서 집에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도 풀고 리뷰 테스트, 오답 노트, 모의고사 그리고 1대1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의 부족한 점을 보충을 해서 만점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 통문장 암기 테스트는 이렇게 한국어가 나오면 영어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의 영령어의 테스트입니다. 학교에서 당연히 프린트로 영령어의 프린트가 제공이 되겠지만 그거 외에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는 그런 돌발 변수를 가정을 해서 학원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교 유형에 맞춘 문제풀이를 하고 있고요. 리뷰 테스트를 통해서 지난 시간 배웠던 것을 복습합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를 학생들에게 작성하도록 하는데요. 이 오답 노트는 학생들이 본인이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에 작성함으로써 본인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시험장에 갔을 때 이 오답 노트만 갖고도 시험장에서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이 꼭 알아야 되는 점 그런 점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학원 자체에서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수업, 내신 수업, 중간고사 대비 반의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KNS에서 공부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